어? 책장에 책이 바뀌었네? 뭐지? 어? 나구꺼님 고맙습니다. 귀요미. 어? 오늘 뭐하냐고 방송하자. 어? 어? 책장에 책이 바뀌었네? 어? 어? 책이 다 바뀌었어요. 뭐지? 저게? 어? 무슨 책이 있지? 어?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다 바뀌었는데요? 우와.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이게 뭘까? 우와. 막. 막. 우와. 책이 엄청. 책이 한 17권. 17권 정도 새 책이 생겼어요. 우와. 이게 무슨 책이지? 우와. 우와. 이것 봐. 연극의 역사. 연극의 역사 1, 2, 서양 연극사 이야기. 막. 우와. 연극과 개론. 막. 우와. 저게 뭐지? 다? 우와. 짱이다. 뭘까? 우와. 샐리님 공부하나 봐. 뭐? 샐리님이 일요일 날 서점에 가서 전공책을 사왔다구요? 아? 다 읽은 책은 치우고 새 책. 우와. 우와. 저기 보시면 엄청 책이 많아요. 우와. 짱이다. 우와. 짱이다. 그치? 샐리가 공부하나 봐. 우와. 되게 똑똑해 보인다. 아이쿠. 아구. 아구. 똑똑해. 전공서적인가요? 만화책은 다 버렸어요.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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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만화책이야. 무슨 만화책이에요. 셐리님이 서점에 가서 한 17권 정도 전공책을 사오셨어요. 정말 우리 셐리님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와. 짱이다. 그치 얘들아? 우와. 우와. 남은 거 던진다고. 짱이다. 그치? 브라우니니. 우와. 진짜. 짠다. 아. 뭐야. 슈발. 하. 뭐야 식구예요 뭐야 전공책 겁나 크다 저기 있는 책이 뭐? 다 전공책이라고요? 진짜? 몇 권 빼고는 다 전공책이래요 17권 다 새 책이래 쭉 탐내는 거 아버지 언니가 그때 아버지 탐냈잖아 그때 언니가 아버지를 탐내시면서 이 책을 보면서 셀린님 저번에 방송에서 말하신거자 이랬는데 언니 내가 다 읽고 언니 선물로 다음 정모 때 드릴게요 언니 내가 한번 읽고 언니 드릴게요 옛날에도 교양독서 많이 읽었잖아요 아 옛날에요? 옛날 책 그만 본지 좀 됐지 배턴이 또 한계핀 가입구면서 어 블링블링해졌어 그치 책이 되게 블링블링해졌어 보고 오는 거 엄청 슬퍼 저 책 운동용이냐고요? 아니요 뭐 운동용이야 전공서적이라니까 전공서적 전공책 진짜 크고 예쁜데 그치 그치 제가 저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한페이지 즉 배우 뭐였지? 배우일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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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이거 뭐야? 이거 두개 배우일련은 솔직히 웬만한 분들은 다 배우 연령과 친구들은 다 읽는 책인데 스타니 슬라브스스키의 연기론인데 이거 읽어본적 있어요? 이거 같이 해볼만한게 있나? 안기다리니 또 고백신다 못 읽겠어? 왜? 전 이 책을 외우고 있거든요 아 같이 할만한게 없다 그냥 혼자 읽어야겠다 연기를 안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연기훈련 음 연기훈련 저기 탄나는 디퓨저?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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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웠잖아 이것도 이것도 같이 할만한게 없네요 혼자 공부할게요 여러분들 아 저 책보다 네 아 요즘요? 아 뭐 그냥 학교 다니고 있어요 티내고 싶진 않은데 방송에선 방송에선 공부한다고 티내고 싶진 않은데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티가 나네요 그냥 인서울 사년제 다니고 있어요 별로 티내고 싶진 않은데 티가 나네 공부하는게 사년제가 어떻게 전문대야 우리 구공몬스터님도 다섯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짱짱짱짱맨 짱짱짱짱짱 전문대 사년제라고? 전문대가 사년제야? 언제 봤겠지? 책 다 살 필요 없지않음? 보통 책보다 프린트해서 많이 가는데 218은 고맙습니다 슈바에게 아니 뭐야 이 사람 봐 저기요 죄송한데 이분 원래 2년제인데 학점 모자라가지고 2년제 수강이래 저기요 저기 현우님 현우님 저기요 야 야 너 일로와 너 죽는다 진짜 네 기다려주세 저희 예 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